매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아침에 밤에 맹고기 쓰던 내가 오늘은 반청 반청 눈이 떠지는가 페이트만이라 그런지 어째 꿈에 조금 썼지 새싯 바르식도 견만 묻을 열고 나가봐 우린 의심물에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이런 꽃길인데 혼자 나의 맘에만 보이라면 온몸이 간직 간직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마이소 아주 마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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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애 맞아 마친 남자 되고파 피트니스 끓는 것 같애 맞아 너 내가 천일야 내가 긴장할 것 같애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 빈 것 같애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 빈 것 같애 뭐야 어떡해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 빈 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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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수간을 떠나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 다섯 번 데이트도 빨리 했음 좋겠어 집 데려다주는 길이 너무도 차와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